나보로 왔다 아침에 오시자 나는 나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식구들이 모여 소원을 비기 시작했다 저번째 볼은 떠올면 단체는 무엇입니까? 그래요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기가 또 성능이 있다는 건가? 아니면 여러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 저도 믿어요 이렇게 발끄는 생략을 보니 너무 좋고 강남놀래 같은 민선 놀이? 나머지는 사녀인 것 같습니다 영조 내년에 정환해보려면 한 번씩 또 빌어보세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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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